할렐루야 고관절이 치유되었습니다 치유되었잖아요 옆에 계신 성도님은 창원성도님이신데요 40년 전 굉장히 오래전부터 어리셨을 때부터 이 오른쪽 고관절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병원을 가셨었는데 뭐라고 뭐라고 진단해줬는데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이 안 나신대요 근데 그 이후로 이 고관절에 통증이 심해서 양반다리를 40년 동안 한 번도 하실 수 없으셨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통증이 사라지면서 한 번 앉아보시겠어요? 여러분 40년 만에 다리를 이렇게 구부릴 수 있게 되셨습니다 뭔진 모르지만 고관절에 문제가 사라지고 치유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